아시아 토요일 제가 아시아 토요일 마지막 홍콩으로 가려고 합니다 분명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와 저 많은 나라들 우리가 언제 하나씩 다 가게 될까 언제 느낄까 그랬는데 벌써 마지막이 왔네요 저희 마지막까지 멋있게 하고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콘서트 마지막 날 리허설 하러 갑니다 리허설 화이팅 화이팅 졸업 위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3개월 빠르긴 한데 방금 일어나서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고맙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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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오 오 됐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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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마카롱이 남겨. 마카롱 마카롱! 좆바 좆바. 좆바 빼놔? 너와 유지진 잘해 빗진 내단녀석 뜨는 색깔 빅키라 동해로 구워 생일 축하해 태훈이 좋네요. 해설도 잘하고 가. 현승이 형이 준비해줬다잉. 진짜. 전 서운해요 진짜. 몰랐어요. 이제 유시랑 안 넣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좀 처치한 거잖아요. 그때 너무 빨리 가가지고. 어 맞았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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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 나에게 널 안 해. 오늘 이제 홍콩 리허설을 마쳤는데 홍콩 팬분들 조금 이따 바잉. 간다. 리허설을 마치고 지금 이렇게 다섯 명이서 호텔에 모였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아시아 곳곳마다에 되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홍콩은 안 먹을 수가 없죠. 이게 홍콩의 진짜 온저 미유큐티라고 합니다. 오 마 가! 이거는 이거 이거 이제 좀 많이 먹었죠. 저희가 많이 먹었는데 까리당자입니다. 예시! 지시 이즈 오 쥐. 이것도 아세시아 크로와산 완전 좋아하잖아요. 크로와산 전문가. 냄새가 일단 특이하게 맡아요. 야 여기다. 아 야 왔따 맛있다. 야시 보이. 유시 먹을 거고 싶어. 신기한데 구도가? 정우 씨. 그럼 밀크티가 좋아하신다고. 네 제가 밀크티를 또 즐겨 먹는 편인데 아 진짜요?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 어 일단 냄새는 기본 밀크티이긴 해요. 어때요? 어때요? 약간 재미있어 약간 뭐 왔다 재밌다. 이게 약간 설탕이 근데 1도 없는 느낌? 아 약간 건강 건강한 밀크티? 근데 두 번째 입 먹으면 달라요. 지금 바로 마셔요. 그럼 달아. 첫 입 보다 달지? 아 근데 나는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좋아하는 파티도 너무 맛이 나. 다른 거 아니야? 음! 와! 슈크림 느낌. 한국에서 이만큼 맛있는 애기들한테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거랑 먹으면 합의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겉은 바닥. 여러분들 그 겉바속촉이라. 겉바속촉. 크루아상 하면 제가 또 궁금하죠. 아사이 하면? 크루아상이죠. 크루아상. 아사이 하면 크루아상. 일단 코에다가 때리네 그냥. 나오세요. 이러보세요. 한입이 생각보다 커요. 커피랑 해가지고 낮에 천천히 음악 들으면서 약간 이런 거 먹고 싶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사이식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잘하고 있어. 이네. 어때요? 빵이 원래 맛있는 거 같아. 그래서 그 위에 딸기가 있으니까 안 싸워요. 믹스가 이렇게 진행이 돼. 애들이 친해서. 헐. 한 20년 질의 친구야. 그냥 과감하게. 버게 합니다. 아니지. 자 정우 씨 한입. 오 야 잘 배웠다 잘 배웠다. 일단 눈이 일단 놀랐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재혁이 좋아하겠다. 이거는 제재 줄게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까이딘자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뜯어 먹어도 되고. 형 먹어봐. 되게 그거 같다. 약간 까이딘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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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이런 거 먹으니까 진짜 홍콩 느낌이에요. 와 근데 야경이 와우. 이게 바다예요? 여기가 제 컴퓨터 배경화면이에요. 진짜 리얼. 그걸 보면서 지금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디저트에 힘을 얻었고 근데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내일 마지막 공연이에요. 아시아 공연에. 재밌는 시간들은 다 빠르다고 하지 않나요? 아 진짜 빨랐어요. 맞지. 또 우리 홍콩까지 유종이를 잘 걷어서 내일 또 멋있게 공연 잘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다름이 아니어라 디저트에 오늘 촬영을 끝냈는데 뭔가 아쉬워서 일단 뭐라도 해보려고 일단 받아왔습니다. 카메라를. 일단 나왔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닌가? 저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오.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근데 와!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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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에이. 좋다. 너무 예쁘다. 이거 보이셔요. 지금 찍는 사진은 새로운 배경으로 쓸게요. 이 정도는 거의 브이로그 한두 번 찍느라고. 자, 여기 있어. 정환이 물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장환아, 형은 항상. 내 편이야. 저 난... 너무 멋있지 않았어. 너무 멋있어. 야, 너무 멋있어. 비니까 짜증이 없어. 너무 멋있어, 짜증이 없어. 변해, 내가 왔어. 길고 길었던 아시아 투어가 끝이 났는데, 오늘로.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오늘로 끝나는 만큼 또 다음 투어가 더 기다려지기도 하고. 아시아 투어 때 많이 가는 나라들. 다음에는 월드 투어 때 찾아뵐 수 있습니다. 저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동경만 해오던 그 순간들을 부딪힐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할게요. 홍콩 화이팅! 홍인팅! 홍콩 화이팅! 저의 꿈을 꿈꿈고 내 꿈을 꿈꿈고 내 꿈을 꿈꿈고 내 꿈을 꿈꿈고 윤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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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 pencil? Because I want to erase your past and bite 아, 잠시만요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짠 다 왔어 T-Man, do you have a pencil? Pencil, pencil Because I want to erase your past and bite our future You're the only one treasure Thank you Thank you Slow motion Slow motion Slow motion 저희가 사실 Slow motion 이라는 노래로 리엔코를 준비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Slow motion 해주셔가지고 운명 같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비추세 뱀 배기 배기 핫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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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 또 올게요. 다음은 또 다음 노래로. 고맙습니다. 지은이 처음으로 물 뿌렸습니다. 애가 진짜 물 맞는 거 싫어하는데. 가져다셨어요. 사실 제가 준규 물 뿌려가지고 준규 어떻게든 저 물 뿌리려고 해가지고 돌출로 도망가려고 했거든. 근데 많은 팬분들이 진짜 못해? 아 맞아. 맞아지 그러면. 오늘 홍콩 너무 재밌었고. 오 복장! 다음에 또 올게. 아시아 투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사랑합니다. 투어 맵도 홍콩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지만 월드맵이 탱겨날 수 있도록. 네. 아니면 기대해주시고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queremo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